민경욱 원고가 선거무효소송의 선거공판이 대법원에서 2022년 또 7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초동에 대법원에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난 2년 3개월 정도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된 내내 그들은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100% 결론대로 행동하겠지만 이제 접근이 바뀌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마디 단 한 단어도 선거공정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법관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년 3개월 정도 선거무효소송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위 다루고 또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풍향도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참 경악했습니다. 법관으로서 대법관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최종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들이 반듯하고 올곧고 정직한 판결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4.15 총선의 인천연수호를 포함해서 인천광역시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모두 16개 자리가 있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냥 석권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방공의식이 좀 투철한 접경지역에 있는 광화군, 웅진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15대 1이었습니다. 15대 1로 거의 완성을 4.15 총선에서 했습니다. 물론 그 완성은 바로 거대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넘기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실물로 된 투표지들을 다량으로 투입한 그 사건이 지난 2020년도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도 있었기 때문에 16자리 가운데서 15대 1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선거 공판이 내리기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각도로 인천광역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단 한 곳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곳이 없습니다. 또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어를 보시게 되면 동의 7개고 투표 소수가 53개입니다. 53개에서 바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율보다도 현저히 큰 겁니다. 연수구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45대 제로입니다. 서구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제로입니다. 부평구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72대 제로입니다. 동구 미추울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59대 제로입니다. 동구 미추울 값도 54대 제로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디서?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총선 결과입니다. 인천 서구울은 61대 제로입니다. 부평구울은 63대 제로입니다. 남동구울은 72대 제로입니다. 남동구 값은 67대 제로입니다. 계양구울은 44대 제로입니다. 계양구 값은 38대 제로입니다. 중구 광하 옹지는 53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모두 다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수백 개의 지역에서 다 사전투표를 승리를 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소위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20%, 30% 그냥 프로그램이 정한 대로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다 더불어민주당 측에 넘겼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소위 민주당이 대성을 거둔 겁니다. 이 숫자는 서울에서는 158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아마 인천광역시는 16개 여러분들 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추 내가 볼 때는 한 16개에 60개면 여러분들 몇 개입니까 600개에 6개에 4, 6, 6, 6, 6, 6, 6, 6, 6, 6, 7, 8, 9백 대 제로가 나오겠네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거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수구 어리입니다. 연수구 어리인데 여기 90.3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당일 투표에서 정의룡 후보가 90.3표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빨간색이.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이 정도 받았으면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에서도 90.3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139.4%가 나왔습니다. 이 뜻을 좀 풀었으면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룡 후보가 139.4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90.3표밖에 못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에 139.4표를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뭐죠?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는 138.7%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경욱 후보가 여러분들 100표를 얻을 때 정의룡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8.7%를 얻었다는 겁니다. 138.7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하고 이 검정색은 수치가 다 비슷해야 되는데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현저하게 높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상당수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미친 결과가 인천광역시에서 나온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부가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전부가. 단 한 것도 예외가 없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 후보는 승리한 겁니다. 여기 전희경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희경 후보가 출마했던 미추홀구 갑에서는 54개의 이름들 투표수가 있는데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모두 다. 전희경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희경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9.2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136.4표로 얻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172.5표로 얻은 겁니다. 사전투표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민주당은 인천광역시에서 16자리 가운데서 접경지역으로서 반공의식이 유난히 강한 웅진군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권영세 후보가 출마했던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패를 했습니다. 특히 종로구에 출마했던 황규환 후보 같은 경우는 총조작률이 32%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32% 정도를 여름표를 훔친 겁니다. 이런 선거결과가 나왔는데 7월 28일 날 인천연수월에 대법원 2부의 판결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한다. 행정수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법적인 수단도 막혔고 행정적인 수단도 다 막힌 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게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폭력 집단하고 같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인 그런 연구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면 초등학생이면 어떻게 신세계의 투표소가 있는데 모든 투표소에 다 민경우 후보가 다 패배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후보가 다 승리하냐. 인천에 있는 800개 900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다 패배하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다수가 설법대를 나온 대법관들이 원고측 소송 기각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걸로 대한민국의 뭡니까 민주공화국은 끝이 난 겁니다. 선거는 선관위가 만드는 것이지 투표자들이 선거결과를 만들 수 없는 기막힌 나라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 이제 10일 남은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이후에 두 달 동안 단 한 단어 한 말도 안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대통령이 됐는데 뭘 그렇게 보신을 하는지 기막힌 현실이죠. 100일이 다 되어 가지만 단 한 단어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지 본인 이렇게 대통령 짓 하라고 이러면 시켜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의 4.15 총선이 얼마나 심하게 조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름 또 다른 청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